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바이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나 신고가를 만들어 주나 했지만 꼬리를 달고 다시 장중에 내려오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100% 무료 시가 매수 종목들 오늘도 솔트룩스와 LS네트웍스 매수 진행해서 각각 장중에 27%와 22%까지 슈팅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투명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진행해서 당일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바이넥스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주가가 밀리고 있는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상단에 보이시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매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뚫어주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제가 이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바이넥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으로 무료로 보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3월 4일 바이넥스 매수 진행해서 11,000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는 19,000원까지 바라보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량 홀딩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실제로 매수 진행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신다면 다시 1봉으로 보셨을 때 3월 4일 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드렸기 때문에 11,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3일 넘게 약 4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현재 주가가 반등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고점에서 따라 붙으신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19,0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단순히 그냥 올라갈 거다 막연하게 이야기 드린 게 절대 아니죠. 다시 주봉으로 보셨을 때 19,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지지와 저항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 전제를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실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사이익,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바이넥스 앞으로 이 19,000원을 뚫어주고 충분히 더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선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머리 꼭대기에서 판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눌러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우선은 안전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넥스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렸을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에 대기 중인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부분만 염두를 해두시면 되시고요. 웬만하면 이 14,000원 주가가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준다면 홀딩 유지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다만 이 14,000원이 지금 시점에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11,000원 밑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주가가 만약에 14,000원을 깨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웬만하면 이 14,000원을 깰 일이 없다고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 재료 자체가 남아있는 시점에 4월달에 있을 미국 아마케에 대한 일정까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섹터에서 대장주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 바이넥스가 언제 목표가까지 올라가줄지 막연히 이 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는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신다면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 오늘도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오늘 제가 장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지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도 제가 솔트룩스, LS네트웍스 보내드렸는데요. 솔트룩스를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장중에 27%까지 찍고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큰 대금이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LS네트웍스도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를 한 이후에 장중 고점 23%까지 올라가준 종목이고 거래대금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터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보내드릴 때 시장에 있는 모든 섹터에 대한 분류를 미리 해두고 단타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서 장 전부터 모두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8시 30분부터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갈 수 있을지 미리 함께 확인하면서 9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타점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단타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들만 가지고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리면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오전장 단타 종목에 대한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재료 분석을 어떻게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윙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라이브 링크도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과 시장 분위기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은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의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략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은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반도체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2천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 했던 2만 2천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